동파 육, 고기볶음밥, 짬뽕국물 오늘은 동파육, 고기볶음밥, 짬뽕국물까지 같이 먹을게요 우리가 Hoe,ijo, some, 이 노래 같은... 화工 listened to, distingu espero게 strawberry disabilities 온통 elf dip 끈적이도 맛있었어요 왜냐면 aku comask 그 ally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테드카드 다음 시간에! 마지막이에요 이제 먹어지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다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